대구 광역시 동구 혐옥동에 있습니다 생선구이 전문점 어물전이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생선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 통갈치구이 정식 이거 먹도록 할게요 국내산 제주갈치, 국내산 제주고등어 국내산 동해삼치를 취급한대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쉬는 날입니다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요 2번은 매실이고, 3번은 날실 4번은 없고, 5번은 국실이네요 6번은 죽실입니다 7번은 송실 여기는 학실인데 단체송님인가봐요 테이블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 통갈치구이 정식 하나 하고 생선 모든 구이 정식 이렇게 한 개 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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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가자미, 삼치 맛있게 드세요 조기가자미, 삼치 이렇게요 조기, 아 뜨거워 가자미, 삼치 갈치를 한 번 먹어볼게요 아 이 갈치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음, 맛있다 그때는 뼈까지 먹어도 돼요 음, 진짜 엄청 잘 찍어졌다 맛있다 와아 아아 이거도 갈치거든요? 맛있어 탈이 이쪽으로 갔어요 통통해져가지고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자, 고추도 한 번 먹어볼게요 같이 튀긴 지름 있잖아요? 지름이 되게 고소해요 음, 맛있어요 음, 상관없잖아요 음 т 여쭈어라 형, 잠시 양념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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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토시토시하네 아주 아 맛있다 살만 보여드릴게요 똘소시에요 양념음치 다 먹었다 양념음치 맛있다 양념치기도 맛있다 fleur 을란 가越ыв Alien 선감 연락 오! 음... 맛있다! 와... 이번에는 조기를 먹어볼게요 조기! 와... 조기도 맛있는데 확실히 갓치 상태는 안되네 갓치가 더 맛있어요! 조기도 물론 맛있습니다 이거 내장이거든요? 내장은 저 뺄게요 이거 뼈는 발라야 되겠다 뭐지? 저희 뽀뽜뽀 하얀 거행자 무친 된장 사진라 설탕 원래 들으면 좋으니 이렇게 한 입 다 먹으면 좋으니 이거 안 되겠다고? 고춧가루 아... 이야 갈치 이빨 보세요 와... 무시무수하게 끝났다! 이 이빨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다녔겠어요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이빨 한 번 먹어볼까? 못 먹겠다 너무 딱딱하다가 자 이건 여기까지 내장두 가자미, 삼취, 요건데 갈치 삼취 형 삼취 한 번 먹어볼게 삼취 삼취 이빨 맞다 1등 갈치, 2등 삼취, 3등 조기 삼취 가자미는 참고로 뼈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는 그래서 뼈는 발라먹어야 돼요 이거봐 뼈봐 뼈봐 뼈 보세요 뼈 뼈가 엄청 튼튼하네 김치 고춧가루가 되게 맛있는 고춧가루예요 나 생선이 안 짜서 좋다 생선이 안 짜서 좋다 다같이 잘 어울려 그는 제가 아이템이 안 짜서 다진 바다 다진 바다 이빨 다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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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샐러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밥 한 개만 더 주세요 밥이요? 네 여사님이 음식 잘하셨나보다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고춧가루 음... 삼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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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도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제주 통갈치구이 정식하고 생선 모듬구이 정식까지 해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